혹시 인스타 하세요? 아 제가 SNS를 안해서요 SNS 안해요? 네 아 혹시 연락처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? 아 지금 핸드폰이 공기계라서 핸드폰이 공기계요? 네 아 그러면은 그 이메일 주소 알려주세요 이메일 주소 아 이메일도 없는데 이메일도 안해요? 네 제가 인터넷이 안돼요 인터넷을 안해요? 네 그러면은 혹시 사시는 곳만이라도 좀 알려주세요 아 사는 곳은 그냥 주차장이에요 저희 집이요 네? 주차장 여기가 저희 집인데 주차장이 집이라고요? 네 아 아 아 아 아 아